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산미입니다 일곱 번째 강의 하악 소구치 싱글 35번 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하악은 1소구치도 있고 2소구치도 있지만 1소구치에 비해서 2소구치가 조금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조금 더 2소구치처럼 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1소구치와 2소구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2소구치로 한번 준비를 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넘어갈 텐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특징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구치의 대구치화라는 게 있어요 하악의 2소구치 같은 경우는 대구치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 대구치처럼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소구치와 2소구치의 다른 특징 하나는 벌써 대구치화라는 게 2소구치에서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악 2소구치의 교환면에서만 Y자가 확인 가능한다고 적혀 있죠 이 Y자는 그루브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치화가 되면서 교두가 보통은 소구치가 협측교두, 설측교두 이렇게 상하로만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악 2대구치 같은 경우는 대구치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교두가 조금 더 많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하악 소구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런 마모면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마모면이 상악과 하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구치 외에도 대구치에서도 이런 마모면이 관찰이 되는데 이 마모면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했을 때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이 마모면을 보고 이 치아는 하악이구나 아니면 이 마모면이 없으면 이 치아는 상악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마모면은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상악 치아가 있고 하악 치아가 있을 때 전체 치아가 마찬가지죠 상악의 악궁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하악의 악궁이 좀 더 좁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악 치아가 하악 치아를 피게 하죠 이렇게 피게를 하면서 음식을 씻고 측방 운동을 하고 저작 운동을 할 때 하악 치아를 계속 갈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가 움직이게 되죠 버컬 부분이랑 링걸 부분을 봤을 때 바깥에 있는 상악 치아가 안쪽으로 링갈 쪽으로 들어오면서 하악 치아를 조금 긁는 형태로 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 긁는 영역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하늘색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 치아에서 갈려있고 마르모골의 마모면의 형태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이게 하악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특징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런 위치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소구치의 대구치화예요 소구치의 대구치화는 지금 34번, 35번 그리고 44번, 45번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봤을 때 물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찌그러지고 약간 들어가야지 1소구치 같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루브가 가로의 형태로만 이렇게 쭉 옆으로 있죠 이게 우리가 상악 소구치에서 봤던 것처럼 비싼 형태의 그루브인데 이렇게 지금 하늘색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Y자의 그루브 형태가 들어오는 게 하악 2대구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소구치, 2소구치를 제작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걸 2소구치처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그루브를 Y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Y자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늘색이 없죠 Y자가 없을 때는 34번에서는 협축 교두 그리고 설축 교두 교두가 두 개죠 그렇지만 Y자가 들어오게 되면 협축 교두가 있고요 그리고 근심 설축 교두 그리고 원심 설축 교두 이렇게 교두가 세 개로 분리되면서 이게 조금 더 대구치 같은 느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전체적으로 소구치처럼 방패형인 약간 찌그러진 당긴 마른 목골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루브 자체는 약간 대구치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하악 2소구치다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운 형태로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습 때도 보여드릴 거지만 먼저 살펴보실 게 교환면에서 나오는 마른 목골의 마모면 그리고 소구치의 대구치화로 형성된 그루브의 Y자 형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예쁜 형태의 하악 2소구치 제작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핸즈온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